1. 장우진의 서비스로 출발하겠습니다. 기노진은 랠리, 하지만 길게 벗어나면서 첫번째 그렇습니다. 장우진 선수가 대각선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 시합을 도와때도 보면 굉장히 침착해지고 굉장히 경기운영 자 받아내지 못했어요. 국하지 않고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월 2일 이후로 프로게임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는 모습에 빨리 적응이 필요합니다. 대각선 찔러넣으면서 득점을 득점을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우진 선수가 테이블하고 골이 국제대회 했던 거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아... 영리학 자 몸쪽으로 찔러 넣어봤습니다만 길었습니다. 좀 차리리 스코어는 5대4입니다. 길어지는 랠리 직선적으로 뽑아내면서 박경태드 자 이번에도 강한 대각선 하지만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는 7대4 자 이번에는 네트 맞고 살짝 벗어나고 백핸드로 받아내지 못하면서 서브 득점을 가져가는 첫째 매치 스코어는 7대6입니다. 자 이번에도 백핸드로 받아봤습니다만 결국은 동점을 내주고 말았던 박경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탑스피드 해결 와우 네 박경태의 서비스 짧게 백핸들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윤 지금 이럴 때 지금 이렇게 잘 해줄 때 고리를 한번 넘겨야 됩니다 자 네트에 걸리고 말았어요 스콘은 9대8 한점 뒤져있는 장우진 자 이번엔 장우진의 서브 득점 박경태의 서비스 자 이번엔 장우진이 맞추지 못한 리포인트 자 강한 스매시지 그쵸 상대 허를 찌르는 서브 긴 서브였어요 와 와 두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아 아 강한 탑스핀 대각선 블락에 성공하는 스코어 2대1 자 이번엔 대각선으로 틀어봤습니다만 박경태의 서비스 아 자 이번엔 강한 탑스핀 막아내지 못하면서 장우진 또 과감하게 뚫을 필요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몸쪽으로 찔러넣으면서 박경태의 득점을 잘해주고 있고요 예 선수들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한 탑스핀 자 이번엔 직선적으로 뽑아봤는데 이번에도 박경태 선수가 조금 더 붙어서 볼 처리를 하고요 장우진 선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박경태의 서브 득점 풀고 있고요 그러면서 득점을 잘해 주고 있고 또 장우진 선수 공격시에는 잘 받아주고 있어요 예 예 탑스핀으로 득점을 만들고 있는 장우진이 자 이번에도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포니 통탭니다 자 이번에도 서브 득점 팽팽한 승부도 이어주고 있는 두 번째 게임 아 대각선으로 찔러봙니다만 길었습니다 있습니다 세븐올 탑스피 짧게 다시한번 직선으로 뽑아내면서 결국은 한점 뒤져있는 장훈진의 서비스 이어진 랠리 다시한번 강한 득점 박경태입니다 박경태의 서비스입니다 장훈진의 노련한 플레이 장훈진의 노련한 플레이 이번에는 3구 받아내지 못하면서 장훈진 점수는 2점차 이번에도 장훈진의 득점 한점차의 승부 이번에도 서브 득점을 만들고 있는 장훈진 30점 했어요 텐올 이번에는 박경태가 받아낼 수 없습니다 서브 득점 스코어 12 대 11 자기공격이 벗어났네요 자 이번에는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경태의 매치 포인트 박경태 선수도 멍시를 하고 말았습니다 박경태 선수도 멍시를 하고 말았습니다 급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박경태의 매치 아 오 그리기 아 아 잘 막아 냈는데 두번째 매치 두번째 게임 이어지고 있는 듀스 자 이번엔 리터니 네트 자 결국은 장우진이 두번째 게임을 가져옵니다 자 두번째 매치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장우진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장우진은 장우진이었습니다 자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아기차게 해야 되구요 주눅도 필요 없습니다 자 결국은 막아내지 못한 다스핀 듭점 하지만 점수는 두 점차 아 저어 스코어는 4대1 다스핀 듭점 아 좋습니다 자 짧은 대결 그리고 공격을 찔러 장우진 선수였습니다 아 아 쉽겠네요 스코어 6대3 3점 차 리드를 잡고 있는 장우진 다스핀 내각선 박경태가 게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백핸드 넘어가지 않으면서 첫째 결과가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8대3 5점 차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박경태 서비스코어는 장우진입니다 빠른 공격으로 득점을 포인트 코어는 8대5 이 공격 빨라 자 이게 깊은 코스로 그만큼 팽팽한 승리를 보여줬던 두번째 매치 백핸드 플레이크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도 공격 득점 박경태입니다 아 Lindsey 자 깊은 코스 라인을 살짝 장우진의 서비스 백핸드와 포엔드에다 둠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박경태의 서비스 자 이렇게 되면서 박경태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을 잡으려고 할 것인데 박경태의 맨치 포인트 장우님은